오늘은 10편 92편 12절 말씀 이하를 통하여서 평생 젊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또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활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참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세월이 가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러나 또 어떤 분을 만나면은 예전 같지가 않고 불과 1, 2년 사이에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세월이 종지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젊어지는 활기차고 그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고 처져 있고 참 늙어가는 그러한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를 먹었는데 젊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왜 나이가 들어 보이는가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르고 또한 생활연령이 다르다 생활연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나이가 60이 지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똑같이 지나가는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 12달 1시간 60분 딱 같이 주여졌죠 그러나 그러한 그 생활연령에도 불구하고 늙지 아니하는 비결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젊고 활력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늙지 않고 사는 법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1년에 1년씩 노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생체 시계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화의 과정의 원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속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X염색체의 맨 끝머리에 이러한 텔로미어라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생체가 노화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고 면역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육이 줄게 되고 지방이 많아지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노화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속에 있는 노화의 유전자 이것을 좀 더디 줄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좀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많이 줄지 않고 많이 생기면 그 텔로메라제가 줄어드는 것이 많이 둔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인이에요 또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또 진액이 마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은 그 진피층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름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와를 경애하는 의인들에게는 늙어도 여전히 청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첫째는 우리가 육체의 이 몸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늙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고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 된 성전이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치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력이 쇄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의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했어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어 그리고 우리가 자는 듯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깨어나 보니까 천국에 왔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청청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몸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생체의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은 여러분이 한 10년은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의대의 연구팀이 몸의 그 나이 생체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중요한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쭉 제가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면은 첫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복용하면 6년이 젊어진다 통계학적으로 금연하면 8년이 젊어져요 정상혈압 유지, 당뇨 유지, 만성질환 유지하면은 12년이 젊게 살 수 있다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보다 치아를 잘 관리하면은 6년이 젊어진다 또한 운동, 삼박자 운동,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지구력운동 이 3가지 삼박자 운동을 잘하면은 9년이 젊어져요 또한 성적인 이러한 생활이 한 명과 성생활을 하게 되면 약 8년 정도 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그렇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씩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하면은 10년은 젊게 살 수 있다 심지어는 30년까지도 이게 최 맥시멈 30년까지는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하면은 젊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그 텔로미어 이것을 좀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는 그 길이 첫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효소 이것은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당근, 채소, 오렌지, 귤, 파인애플, 바나나 뭐 이런 것들 다 카로티노이드, 노란 색깔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베타카로텐 유명하죠 알파카로텐, 감마카로텐 이러한 그 카로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암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비타민 A로 변하고 비타민 D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타카로텐 같은 것은 눈과 피부 건강에 여러분 피부 건강은 비타민 D 눈 건강은 비타민 A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A와 D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참 면역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가 또 그 중에서도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죠?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비타민 C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감기가 들고 폐렴이 걸렸거나 어떠한 위중한 질병이 있을 때 그 비타민 C를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mg 이하로 필요하지만 감기가 들거나 어떠한 전념성 질환이 있거나 또한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메가 비타민 요법을 썼을 때 비타민을 한 6,000, 7,000mg 보통 하나가 1,000mg죠? 그러면 6개, 7개 매일 2알씩 식사 때마다 2알씩 하루에 3번이면 6,000mg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유행하는 철에는 저는 한 6,000mg에서 8,000mg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방이나 아니면 옷에 딱 넣고 다니면서 식사 후에 되면 바로 그것을 먹습니다 물론 제가 보통 두 끼만을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의 시험 결과에 의하면 암의 재발률을 좀 낮추게 하기 위해서 메가 비타민 요품을 쓰는데 그것도 그냥 몇 천 단위가 아니고 10만 단위까지도 써도 몸에 해가 없더라 이거야 그 비타민C는 바로 밖으로 배출 수용성 비타님이기 때문에 바로 밖에 배출되는 거예요 결석이 생긴다 부작용이 있다 설사가 난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민C가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방광암이 예방이 되고 또 어떤 칼슘이라든지 심혈관 또 뇌혈관의 칼슘의 침착이 또한 줄어들고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아주 탁월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비타민C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 그 유명한 지방산이죠 건강한 대표적인 영양소이죠 오메가3는 혈관 질환에 탁월합니다 심장의 염증을 낮추고 또한 우울증과 치매에 놀라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3는 권장하는 그러한 식품이에요 되도록이면 하루에 1000ml 아니면 약 2000ml까지 두 알이죠 대개 1000ml가 한 알입니다 그래서 두 알까지 이렇게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부정매,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뇌혈액순환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미네랄인데 이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 있고 또한 유전자의 텔로미어, 노화를 유발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한 300ml에서 400ml 정도를 매일 복용하면 첫째는 심장의 부정매기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장이 막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상하게 아침에 잘 때 일어날 바로 그 전에 심장이 좀 쿵쾅쿵쾅 거리는 분들 이 마그네슘 섭취를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심장에 두근거리는 것이 예방이 돼요 잠도 잘 옵니다 이게 신경계열의 아주 안정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그네슘을 꼭 먹습니다 하루에 400ml 그리고 오메가3 2000ml 바이타민C는 한 5000에서 6000 그리고 바이타민D 이 비타민D는 또 이 면역효과 요새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D를 많이 드세요 4000에서 5000cc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D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전자의 노화를 방지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바이타민D는 요새 각광을 받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D 주사를 많이 받죠 그건 뭐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젊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타민D를 한 4000 아이유 정도 저는 이틀에 한 번씩 5000 아이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000 아이유를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또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4000 아이유 이하로 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이 참 노화 방지에 좋은 건데 아연입니다 아연 여러분 아연 아세요? 아연이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구레마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아연 하면은 남성의 어떠한 성적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리라는 것이 남성의 정력제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건 왜? 왜냐하면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고 아연의 효과 중에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하나가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코감기, 비염 그래서 비염은 대개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를 아연히 말해요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점막에 자리 잡는 것을 아연히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증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아연을 미국에서는 캔디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캔디로 자주 먹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와 출석을 안 하는 결석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것이 바로 연구 결과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약 4,000ml 또 아연 25에서 50ml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25ml 정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바이타민 D는 4,000에서 5,000ml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폴리페놀 유명한 거죠 폴리페놀은 보라색 항산화제입니다 이 보라색깔 야채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 과일이죠? 크랜베리, 블루베리 이러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그러한 항산화제가 바로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과일을 먹게 되면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텔로미라세, 노화를 유지하는 텔로미라세를 그렇게 줄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바이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아연, 그리고 폴리페놀,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몸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 결과는 금연입니다 금연은 평균 8년 정도 젊어진다고 하는데 그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친, 이것은 바로 강력한 마약성 중독제죠 그 니코친은 아주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존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 담배 연기 속에는 40여 가지가 넘는 암을 유발하는 유발인자가 들어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타르라고 하는 성분, 이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타르 자체가 암을 유발하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빨때 불이 번쩍이면서 타들어갈 때 그 방사능이 10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사능이 다 미친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담배 피운다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더 해로워, 가족이 담배 연기 속에 또 거기 속에 있는 타르, 또 암을 유발하는 유발 물질 또 일산화탄소가 많아서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은 게 아니고 거무충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래요 또 일산화탄소 중독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노화가 담배를 통해서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담배는 정말 백약무해, 아주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백해무익, 반대로 백해무익 담배는 어떤 관계라도 끊어요 적포도주나 약간 술을 아주 반주로서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좀 도움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코올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검진 이것은 바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콜로시터롤 이러한 수치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많게는 12년까지 건강하게도 삶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치아 관리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치과에 갑니까 나는 이가 건강해서 갈 필요가 없어 이빨 잘 닦고 건강한데 그러나 1년에 한 두 번은 최소한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또 치아 관리를 선생님에게 또 의탁을 하고 하면 치아 관리만 잘해도 약 6년이 더 젊은 젊게 살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년이 되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폐렴의 주요한 원인이 치아 속에 들어있는 혐기성 세균 공기를 산소를 실현하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다가 폐에 그냥 그 박테리아가 폐렴을 일으켜요 그래서 4배나 더 많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아 관리를 잘 안 하면 또한 한 가지는 또 그러한 혐기성 세균들이 어디에 붙느냐 하면 심장 판막에 또 붙어요 그래서 판막 질환을 일으킵니다 판막염 그러면 판막이 깨지면 염증이 생겨서 판막이 손상이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지요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꾸로 역류되고 새해버리고 피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건강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삼박자 운동 이것은 9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삼박자 운동이라는 게 잘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이 있죠 달력이라든지 빠른 걸음의 운동이라든지 근육을 키우는 또한 근력 운동 담배를 들고 아령을 들고 또한 지구력 운동 달리기 장기 달리기를 해서 그 지구력을 길러주는 이 세 가지 삼박자 유산소 또 무산소인 근육 운동 세 번째는 지구력 운동 마라톤과 달리기 왔던 지구력 운동 이런 걸 하면은 이 텔로미라제 그 노화를 줄이는 텔로미라제의 활성화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최고다 그 근력 운동과 마라톤도 좋지만은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한 번 할 때 40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오래 산다는 얘기에요 그 텔로미라제가 줄어드는 것이 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건전한 성생활이에요 이것은 한 8년 정도 2년에서 8년 정도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명의 성적인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성관계 파트너가 많을수록 자궁암에 걸리는 확률이 많죠 남자에게 있는 스멕타 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들이 파플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불륜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좀 짜릿하고 긴장을 주는 그러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 그런데 이것은 마치 술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의 멘트랄 태그멘텀 아주 복피계라고 하는 뇌의 중독을 관장하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이러한 쾌락에 추구하다 보면 완전히 성중독이 걸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를 요구하고 새로운 성적인 충동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겁니다 갑자기 죽어요 사람이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 한 명과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정상적인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뼈 건강 근육 건강 콜레스테롤 이러한 것이 잘 유지되어 심혈관을 또한 보호하고 관절통과 두통이 경감하고 또한 DHEA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물질이 촉진되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요 여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잘 돼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심장질환이 예방이 되고 관절통이 예방이 돼요 여러분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불안증도 생기죠 관절통도 생기죠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이 촉진되고 8년까지의 그러한 삶이 젊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불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죄악과 음행 제7개명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한 그걸로 인하여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빠진 사람은 제대로 직장 생활을 못해요 생산적인 생활을 못하고 스트레스에 매우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생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안에서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이 합하여 연합을 해서 한몸을 이루는 이러한 성생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전인적 연합이 우리를 젊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몸에 대한 건강 유지예요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곱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감정을 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씀뿌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내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율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당뇨를 만들게 하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면역기능을 저하되게 하고 각종 질병 만성질환을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되고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 생깁니다 이러한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잘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 또 한 가지는 잘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음과 울음은 마음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화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발산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감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웃고 잘 웃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매우 평안한 것입니다 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눈물을 주게 하는 게 감동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이 올라오면 회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럴 때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의 문제들이 다 밖으로 싹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기능이 극대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멜라토닌이란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바로 눈물을 흘릴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잘 되면 마음이 말이에요 마치 샤워하고 난 후에 몸이 시원한 것처럼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또한 하나님의 극률은 영원한 것이다 오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요새 집회할 때 희락의 영이 임했다 해서 하하호호 히히히 그런데 그것은 사실 희락의 영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타지에 있을 때 주일 날이라서 예배를 보러 지나가다가 산골을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있어 예배에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산골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주체를 못하는 웃음이 막 나오는 웃음 그 옆에 우리 아내와 또 어머니가 있는데 그냥 옆에서 쿡쿡 지르는 거예요 아유 왜 웃고 그렇게 난리야 그런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참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절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희락의 영이 아니라 치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이것이 사실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의 감정이 표출되면서 울음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콜티솔, 홀몬,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시원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울고 나면 여러분 지치잖아요 마치 운동하고 난 것처럼 유산소 운동하고 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정화된다 이겁니다 정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마음을 정화하고 하는 걸 통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떠나가고 또한 만성질환이 잘 관리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이 기쁨 호르몬,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도파민 또한 진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 이러한 것들이 확 분비가 되면 그 삶이 웃음이 나요 안 나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활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통곡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참으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내놓으면서 울며 기도할 때 마음이 정화가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골고루 산상에 오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특별히 여인들은 말이야 통곡을 하면서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치셔야 되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표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자문서 4당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도할 때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노화가 방지되고 또한 평안을 유지함으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뼈로 썩게 하는 것입니다 뼈가 썩으면 모든 호르몬과 면역기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 두려움은 다 죽게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맡길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던지라 이게 캐스트 정확하게 표현하면 던지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내 염려를 다 던져버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고 활력있게 사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눈물로 웃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건강하고 활력있게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건강하고 창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고 배우라 이거야 여러분 공부하면 평생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상 공부한 사람과 12년 이하를 공부한 사람의 뇌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뇌피질을 조사했어요 뇌피질이면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억과 판단력이 다 뇌의 피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두께가 차이가 나더라 두께가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한 활력있게 살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천합니다 배워야 돼요 특별히 노인일수록 다른 언어를 좀 공부하면 훨씬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해요 이 언어에 대한 공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노화를 방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이었어요 하바드 대학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바드 대학의 신학교에 수학과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일대학을 만들었어요 예일대학의 신학교를 세웠는데 또 예일대학이 수학과 이러한 과학을 이렇게 과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을 또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또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그러한 대학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바로 성령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째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의인의 삶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돼요 레바론의 병향목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량하였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하고 영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론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백향목은 30, 40미터까지 자라요 그리고 둘레가 나무태가 말이에요 3미터까지 나무태가 이렇게 굵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궁전을 짓는데 백향목이 사용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인은 정말 백향목같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 번성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좀 더 성장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고 또 젊고 활력있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하루 이래에 번창하고 번성게 되는 장대게 된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제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있고 또 실족하여서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단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연단, 단련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세와 내세에 아주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기 위해서 삶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다림질로 삼고 모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신의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갈렙처럼 요호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늙어도 85세가 된 갈렙도 싸워서 그 산지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활력있고 능력있는 패기찬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사발 들지 아니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른데로 돌아오는 보금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은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찌 젊고 활력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 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주여 내 삶속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범사에 크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활력있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있는 크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탈리사 성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위로부터 날해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임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달려도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활기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쓰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젊고 활기차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